한 번 새로운 거 한 번 보여주시죠. 캔디 삼총사양 이어서 또 젤리 좋아하세요? 저는 젤리 좋아합니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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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트 바이 드 푸트 하고 레드 바인즈 저는 이거는 한국에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어디 중학교 나오셨나요? 갑자기 난데없어요? 어바라 미니티스쿨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 콩필드 있는데 아 오케이. 와우! 한 번 까주시죠? 제가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하나 까서 나눠 먹죠? 네. 하나 까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트 바이 드 푸트.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 1m 정도 될 것 같은데? 혓바닥 스타일로다가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먹는 그런 쫀쫀히 쫀쫀히 긴 거 스타일인데요? 아 이것도 먹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한국에도 많이 파는데? 네 이거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건 익숙하죠? 그쵸? 사랑의 존증 사랑의 존증 역시 이건 알던 맛이라 이건 맛있죠? 부드럽고 미국에서 온 프루트 바이 더 푸트 오랜만에 동심으로 들어간 느낌 원래 이걸로 해가지고 놀리는거에요 혓바닥 스타일이라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태원청이 좋아한다는 레드 바인즈 트위스트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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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 기대됩니다 맛있다고 추천을 하니까 저는 어렸을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트위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맛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먹어본거는 트위스트인데 다른 브랜드거든요? 똑같은 트위스트긴 한데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저가 알던 그 맛이 아니에요 향이 약간 더 세고 저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진짜 안맞아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어 이거는 그냥 그렇네요 음 이거 CM주세요 이거 네 이게 뭔가 애매한데? 한입 할래? 밀가루 맛도 나고 이게 약간 밀가루 맛도 나고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다 먹겠습니다 저도 근데 왜 저한테 큰거 줘요? 이게 내꺼야? 음 아 근데 뭔가 아쉬워 원래 제가 알던 맛이 안나서 추억이 안나요 레드 바인드 말고 그 자른거였던 것 같은데 더 큰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럼 레드 바인스 먹어봤고 자 다음 과자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과자들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약간 모양이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쪽은 프링글스 프링글스구나 프링글스 아니야 너무 미국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미국 갔다 온 척하는 너무 하는데 불편하네요 프링글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오레오 미니 그리고 이거는 치즈 이거는 사울 크림 앤 오니언 하고 이거는 비비큐 음 이거는 이거는 많이 먹어봤어요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 그쵸 이거 새로 나왔을거야 아마 저는 사실 여기서 안 먹어본게 요거 치즈 요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짭조름한게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맥주랑 먹으면 딱이겠다 음 맛있어요 음 우와 제 스타일입니다 네 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약간 고소하다가 끝에 치즈향이 팍 올라와요 그래서 좋아요 맛있네요 치즈 한번 덮어놓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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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너무 없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어떤거 하실래요 제가 한번 골라봤으니까 다음 선택걸음 드릴게요 음 저는 이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잇맨 바비큐 팝 플레이 잇트 오 바비큐 이거 맛있어요 냄새가 확 나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어 음 약간 그 훈제 스모크 다이면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네요 와 신기하다 바비큐 향이 딱 올라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 맛있다 이거 괜찮아요 저도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다음 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레오미니 과연 미국의 오레오는 어떤 맛일지 네 따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되게 조그만데 우와 귀엽다 네 이런 미니는 저는 처음 보네요 아 여기 써져있네 오레오 미니라고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니까 하하하하 먹어볼게요 와 콩앨만한데요? 어이구 자꾸 벌어지네 음 근데 모양이 미니라서 네 진짜 귀여워요 그냥 음 딱 집어먹을 것 같아 그쵸 냅두면 이거는 제가 거기 두개 다 가져와서 시리얼에 타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맞아요 이거 시리얼에 타먹으면 맛있죠 그쵸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칼로리 그냥 폭탄으로 다 그냥 그니까요 바로 턴 업 배럽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프링글스 사워크림 앤 어니언 한번 따보겠습니다 짜자잔 먹어볼게요 네 이것도 제가 먹어본 것 같은데 원래 이건 한국에서 많이 있던 맛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베큐가 더 나아요 음 이게 향이 더 풍부한 것 같아서 음 음 똑같아요 하하하하 네 같은 회사니까 네 자 그럼 우리 통과자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다른걸 가볼게요 네 바로 그 익숙다리안 토끼와 비슷한 바로 힐하우스 힐하우스 엄청 유명하죠 요새 다 프리토레이로 이 회사로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회사가 다 먹었더라구요 편의점을 그래서 근데 확실히 여기가 더 세긴 했어요 음 플레이버가? 네 플레이버가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이시나요? 여기 엑스트라 플레밍 핫 아 이게 매운건가 보다 네 여기 매운거 경고하셨는데 이건가? 프런치 야 아시죠? 한국사람들 매운거 잘먹는거 그쵸 와 시뻘게 시뻘게 덤붉은색인데 burning hot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스 다른거 먹으면 어떻게 빨리 같이 될걸 치얼스 치얼스 맵다기보다는 좀 짜 살짝 음 아 근데 매운게 약간 뒤에 온다 어 매운데? 매운게 뒤에 온다 하하 맵다 하하 아 우리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잘먹으니까 코스 땀이 나나냐? 하하 보이세요? 땀까지 보여줄 필요로 코스 땀이 나 아 진짜 매운데? 생각보다? 음 내가 좀 덜 빨간걸 먹어서 그런가? 이거 진짜 시뻘건 못보이시나요? 와 근데 맛있다 아 이게 약간 토키스 보다는 신맛은 덜한데 왜요? 매운다 하하 한 집 짜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한 울어주세요? 아니 진짜 땀 났다니까 화끈해지면서? 아 잠깐만 와 땀이 나 근데 한국인은 먹을 수 있어요 응 근데 맵다 진짜로 진심 제가 한 다섯개 한꺼번에 먹어볼게요 집 잘라고? 나도 한 여러개 집어가지고 한국인은 매운맛 아닙니까? 그죠? 그죠? 한국인 매운맛 시뻘한거 보세요 닭발같이 생겼네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어요 응 근데 입 다물고 있어 봐요 혀를 이렇게 천장에다 해봐요 맵죠? 하하하하 굳이 왜 그런걸 시켜요? 매우라고 재밌는데 이거? 하하하하 아 근데 맛있다 아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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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맵다 이거 하하하하 아우 야 이거 있다가 같이 먹고 아우 야 이게 자 저희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달래줄 스키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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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뭐 한국에도 많으니까 네 이건 한국에도 많고 근데 엄청 사이즈가 크네요 근데 이거 좀 다른게 있네 사월 스키루즈야 원래 사워라 써져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는척한다 한 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게 착해요 기업이 수입법이 되어있어서 나중에 또 약간 두개 기업이 착한거에요? 약간 배려심이 높잖아요 여기 다음에도 먹을 수 있게 가죠! 네 더 좋아하니깐 두개 먹겠습니다 나는 옐로우 앤 오인지 나는 옐로우 앤 퍼플 난장판이야 지금 땀나고 쉬고 오늘 침샘 붓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거 침샘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압이 교환이네요 운즙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 한국거보다 훨씬 신거 같은데 그죠? 네 과자먹다가 이거 먹어서 더 강하게 느낀거일수도 있어 볼수도 있어 네 스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대망 타이레놀 아니죠 바로 핫 타메일 타메일 타메일즈 남잔가? 타메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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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저는 이거 제일 궁금했어요 여기 봐봐요 핫 뿐만 아니라 여기 피어스 싱아몬이라고 네 강력해 보입니다 와 근데 너무 타이레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느낌이 불량식품 같기도 하고 음 한국의 불량식품들 그런 느낌입니다 플라이버 트리 캔디가 있는데 한번 뜯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땄습니다 땄다 아 땀이 오 전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가위바이버 진사람 다섯개 먹기? 다섯개? 네 그래 다섯개 치토스 원하는 만큼 아 치토스는 빼자 왜요? 아 그래 하자 네 가위바이버 치... 가위바이버 이거 몇개요? 이거 다섯개 그래 이거 다섯개? 티토스 원하는... 야 근데 이거 무슨 총알같이 생겼는데? 그니까요 Looks like a bullet 네 이게 지금 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미를 할... 요거를 걸고 네 내가 다섯개 꺼내줄게 근데 그러면 그전에 이걸 하나씩만 일단 각자 맛볼까요? 아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래야 무슨 맛인지 알려드리니까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알 블랙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Looks like a bullet 먹어보다가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시나몬을 시나몬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뭔소리에요? 저번에 추러스 먹었을때 한장에서 먹더만요 아 그거는 그정도는 괜찮아요 음 근데 이거는 시나몬 덩어리 같은데 근데 맵진 않아요 네 하나도 안 매운데요? 음 안 매운데? 응 근데 시나몬 때문에 나는 살짝 음 이것도 아리피컬리 아리피셜리 플레이벌 네 근데 이거 기대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러게요 매운건 진짜 매운건 이거 자! 우리가 일단 과자는 다 먹었고요 네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우리끼리 해볼까 해서 가위바위보 락시즈업페이퍼를 해서 진 사람이 요거와 요 스킬릴스와 요 뭐야 핫타메일 요거 다 먹는거 한입에다가 아까 얘기하다보니까 뭐 해볼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매워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알라잇 오늘 불편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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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해 지금 안내문 찐거 가위바위보 아 하하하하하하 안내문 찐거 가위바위보 야 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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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모르게 욕을 했는데 따라라라따 자 어느거부터 드실래요? 치토스? 네 치토스 퍼스트 네 스키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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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음~~~ 턱에도 땀이 나네? 자 이거는 근데 하나에 먹어야 된다 네 Let's get it! Poppin Pills! 그래도 구신건데 그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맵다 좋은 표정으로 꼭꼭 씹어서 아 찌벌 으흐흐흐흐흐흐흐흔 의아하 으흐흐흫 하하하하하하 괜찮아요? 몸이 뜨거운데? 어아 ㅎ흐흐흐흐흐흡 으흐흐흐흐흐 괜찮아요? 으흫 한번 안먹으면 안돼 뭘 뭘 안 먹어봐봐 뭘 뭘 안먹어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자크말 게임까지 해가지고 언박싱 비디오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요? 다 드시고 오셨죠? 맛이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비쌌고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맛이 어떠셨나요? 맛있었어요 이렇게 첩이구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자 어쨌든 땀이 멈추지 않아요 과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맛있는 과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재스민 로페즈 분께 재스민 로페즈 재스민 로페즈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과자를 저희가 다 하나씩 맛보긴 했는데 다 먹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촬영을 맡고 있는 CM군과 함께 오늘 에디팅을 하면서 에디팅을 하면서 먹을 것 같으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핫 뭐냐 진짜 강력하네 핫 타메어즈와 스키트를 같이 먹지는 않는 걸로 진짜 맛없어요 릿 타메어즈 아 빡스네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좋은 리액션과 좋은 영상들로 그리고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항상 좋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외쳐보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l or me and tell your friends it's good promotion to the worldwide 아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날 네 라이브 스트리밍 합니다 일요일로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예아 겟잇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서 네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비디오마다 계속 말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하면 너무 작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과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 합쳐서 함께 커뮤니티 만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릿 액션